자 9월 모의평가 34번 해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토피아 라는 것이 나왔는데 자 이것은 자 스테이트 상태래요 근데 아 뭔가가 생겨나는 상태래요 rather than 자 rather than 하면 뒤에 거라기 보다는 앞에 것이다 이거잖아 자 우리 becoming 이라고 하면 여기서 생성 이란 뜻인데 뭐 이거 사실 모르겠지만 대충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되는 것의 상태래 뭐가 아니라 바로 데스네이션 그 종착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아플 토피아 라는 것은 종착지 라기 보다는 뭔가 되는 그런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토피아 라는 거 이 프로토피아 라는 것은 뭐다 즉 과정이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디에서 이 프로토피아 내 방식에서 요 모두 하면 방식 혹은 수단 인데 여기서 방식이죠 요 방식에서는 띵 잘 매일 지내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더 낫대요 오늘날 언제보다 대월 예술 때 그들이 어제 그러 했던 것보다 이렇게 되겠죠 아플 토피아 방식에서는 일은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대 얻어 피로 피로 오직 아주 사소하게 조금 더 나을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커멘터 우리 인커멘터면 하나하나 증가하는 증가하는 어떤 발전 이라든지 혹은 아주 마일드 한 프로그레스다 아주 마일드 한 진보다 이거죠 이 프로토피아 방식은 결국에는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마일드 한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점진적인 그런 파스타 파스 프로그레스 짐 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요 프로 근데 어디에서 이 프로토피안 에서의 그 프로는 스템스 프라맘 우리 스템 프라맘 비롯되다 라는 뜻이죠 비롯되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바로 더 노션 관념 근데 누구의 관념이야 바로 프로세스 프로그레스 이 과정과 진보 요것에 대한 어떤 관념에서 비롯된 데 프로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대사로 프로그레스 이 서류하면 미묘한 이죠 이 미묘한 프로그레스가 발전이 is not dramatic 아주 극적이지도 않고 not exciting 굉장히 흥분되지도 않는데 자 막 급박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 진보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it is easy to miss 오히려 이것은 놓치기 쉬워 그 이유가 뭐야 프로토피아 프로토피아는 generate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엇을 almost edge가 나왔네 그럼 우리는 뒤에 자연스럽게 edge를 봐야겠지 무엇만큼이나 많은 자 그랬을 때 benefit 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이거죠 뭐가 어떤 이런 그 진보가 여기서 나타나는 진보는 놓치기 쉬워 왜? 아 얘네가 benefit 뿐만 아니라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뭘 만들어내? 문제도 만들어내거든 the problems of today 자 오늘날의 문제들이 were caused by yesterday's 자 뭐에 의해서 약이 돼요? 뭐에 의해서 약이 돼? 어제의 technological successes 어제의 기술적 성공에 의해서 약이 됐는데 오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제의 성공에 의해서 약이 됐다 이거야 그리고 the technological solutions to today's problems 자 오늘날 그 생겼던 문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은 해결책이 이제 나왔다면은 그 해결책은 will cause 또 뭘 만들어낼 거야? the problems of tomorrow 내일의 어떤 문제를 또 만들어낼 거다 그랬을 때 this circular expansion 자 이러한 circular 하면 이게 순환해이잖아 이런 순환의 어떤 expansion 팽창이죠 이런 순환적 팽창 근데 무엇이? both problems and solutions 이 문제와 해결 둘 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환의 팽창이 이러한 팽창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 동사한대 자 오늘 뭔가 문제가 생겼어? 자 어제의 성공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 문제를 만들어냈어? 이걸 해결했더니 또 내일의 문제가 만들어졌어? 쭉쭉쭉 연쇄적으로 순환하듯이 작용한다 이거잖아 자 그랬을 때 자 이 expansion이 결국에는 뭔가를 할 거라는 건데 자 ever since가 여기까지네 자 무엇 이래로? enlightenment 개몽 시대 그리고 invention of science 과학의 발전 이 두 가지 이래로 지금까지 with manage to 우리 manage to는 간신히 무엇 하다잖아 우리는 간신히 무엇을 해왔어? 만들어 왔어 무엇을? a tiny bit more 아주 약간 더 많이 만들어 왔다 이거죠 언제보다 we have destroyed each year 우리가 매년 파괴하는 것보다 우리가 매년 뭔가를 없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뭔가를 만들어 왔다 이거지 그렇지만 that's 그 few persons 그 조금의 positive difference 그 조금의 어떤 긍정적인 차이 그것이 is compounded 조합이 돼 over decades 수십 년 동안 무엇으로 조합이 돼 what we might call civilization 우리가 이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결국에는 이건 것이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몇 십 년에 걸쳐서 조합이 된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은 자 그 포토피아의 어떤 benefit 이득이라는 것은 절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주연 배우를 맡지 않는데 star hammer 주연 배우를 맡다는 뜻이야 그렇지가 않는데 즉 뭐야 만약에 어제 99가 없어졌을지라도 오늘 100이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은 어쨌거나 순 증가 1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누적되어 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것이 바로 뭐가 나와야 될까 이러한 것이 그것이 바로 숨겨준대 무엇을 아주 점진적인 steady 하면 꾸준한 축적이지 accumulation 그런데 무엇이 작은 우리 넷은 순이야 순 순 순이익할 때 순 증가 근데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순 증가를 숨겨 버린다 이거지 눈에 안 보인다 이거야 이해 되겠지 문제가 나오고 해결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팽창이 결국에는 숨어 버려 숨겨 버려 무엇을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순이익 자그마한 순이익의 어떤 축적을 숨겨 버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문명이라는 걸 이루어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 되셨죠